어 이게 뭔 효과야 도대체 일단은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거 처음 봤는데 잠깐만 아 시련의 탑 아 이게 이런거야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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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피가 좀 많이 다른데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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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클리어는 도대체 이거 2탄 거 뭘까? 왜 클리어가 안 되는 수준이다 이거 시범 제약도 있는 건가? 이게 클리어 제약 시간이면 절대 클리어 못해 진짜 시간 어떻게 클리어 하냐 지금 휴고는 스탯이 달라도 너무 다른데? 야 너무 쎄다 내가 생각했던 정도 이 정도가 아니었는데 되게 쎄니 진짜로 이렇게 쎄니 진짜로